퇴근 후 먹방 영상은 여러가지 시켜봤습니다. 자막 활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. 롱 치즈돈까스 30cm 치즈돈까스 30cm 치즈돈까스 갈릭바다 포테이토 7000원 돈까스는 10,000원 둥둑해도 맛있습니다. 갈릭바다 포테이토 세번째는 짬뽕탕 아 뜨거웠어요. 비빌 매콤한 오븐 너무 맛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직도 고소한 것 같네요 더 잘 안 먹어야 겠뻑 더 좋아요 더 잘 안먹는 것이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maken 물을 깨끗한다고 겉이 에스카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내일도 파이팅입니다. 한잔 드시고 다 잊으십시오. 소스와 소스는 정말 맛있다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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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냄새우 다음날 찰칵 다음날 아 아 고소해요 정말 맛있네 단무지 정말 맛있다 음.. 아..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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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모두 아주 작은 맛이라서 케첩을 주셔서 결과적으므로 마사지 너무 맛있다 지나친 음주는 자세하십쇼 아아앙 아아앙 후.. 마요네즈 소스 소스 와우 와우 야채 와우 고춧가루 아... 배부르다.